매미아TV의 속보입니다. 속보 6월 3일, 월요일병 퇴치를 위해 야수 건성훈 기자께서 특별한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보는 순간 월요일병이 놀라서 저절로 도망갈 만큼 강렬한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일지 먼저 감상하겠습니다. 52시간이 모자라 너와 함께 있으면 너와 눈을 맞추면 52시간이 모자라 내가 나를 만지고 네가 너를 만지면 52시간 모자라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심란하게 해드린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말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을 굳이 좀 하자면요.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으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주제라서 이 노래가 딱이다 싶어서 감히 월요일부터 제가 또 간만에 대빠람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 조경 후 위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구 지역 기업 1,900여 곳이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요 아나운서님, 기업들이 왜 당황하는 줄 아십니까? 52시간이요? 오잉? 오잉?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최근 300인 미만 업체 200곳의 근로시간 단축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5%가 납기 차질과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에 대비해 인력을 운용하는 곳이 39.5%에 거친 반면 아직도 41%는 도입을 준비 중이고 11%는 아예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를 준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답도 2%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300인 이상인 경우와 달리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기업의 투자 철회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노사 양측에서 흘러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는 데다가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타지역에 비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의 여파가 더 강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52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이렇게 임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300인 이하의 기업의 절반 가까운 업체에서 현재 초과 근무자가 무려 42.5%에 달하는데요. 특히 초과 근로 생산직 근로자 비율은 82.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기업은 납기 대응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수당으로 임금을 보존하던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사실 감소하는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구가 더 문제인 이유는 대구 사업체 중 직업 300인 이상 업체는 2016년 기준 122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50인 이상 300인 미마 사업체는 2017곳으로 무려 20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300인 이상이 적용됐을 때보다 훨씬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우리 매일신문도 300인 조금 안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의 산업현장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15년 전인 2004년 주 5일제 도입에 버금가는 어떤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일 거라는 생각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맞는 우리의 준비 상황인데요.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아직은 꼼수, 재택근무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계약직이나 알바 형태로도 계속되고 있고요. 업종에 따라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도 시행에 앞서 마땅히 있어야 할 보완책 마련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빚어진 현상입니다. 특히 국회까지 넘어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여전히 여야 정쟁에 휩싸여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해당 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 십이, 시간도 충분해 이런 노래를 부를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힘듭니다. 부장님, 혹시 어릴 때 가장 기분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언제셨어요? 네, 뭐 이렇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요. 이거 잘 발견을 못했는데 그거 한 번씩 발견하면 그 순간에 쾌감 있지 않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녀 아나운서도 보물 많이 찾았습니까? 그럼요. 보물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주 경북 안동에서 보물을 찾았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두 눈이 번쩍 띄었는데 그런데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물이 아니고 보석을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 이유를 제가 알죠. 그 보물이 25년 전 도난당했던 문화재였지 않습니까? 1993년 도난당했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망국전도가 식당 벽지 안쪽에서 발견돼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재의 지도가 발견된 식당은 오랫동안 문화재를 취급해온 골동품업자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국내 최고 세계 지도로 평가되는 망국전도는 1989년 8월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인데요. 조선 중기의 문신여필 박청설이 1661년 필사한 세계지도로 선교사 알렌이가 1926년 편찬한 한문판 휴대용 세계 지리서인 직방 외기에 실린 망국전도를 필사한 것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식당 벽지에 그런 게 숨겨져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하던 망국전도가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건 지난해 8월 망국전도를 유통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부터인데요. 문화재청과 공조수사를 통해서 추적에 나서서 지난해 10월 말 A씨를 검거했고 망국전도를 회수했고 이후 복원을 한 뒤 이번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문화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은 범인들이 거래 불가능한 도남 문화재임을 알고 절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재 은닉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한 점과 보물 열한 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어서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자 매일신문 2면에 보면 이 동화사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도 없이 17세기 불상의 금박을 떼내고 화학도료를 발랐다고 하는데요. 그걸 뭐 동화사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이라가지고 동화사에서 이렇게 좀 너무 넋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오늘 월요일 메미아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야수의 월요일병 퇴치인지 추가인지를 모를 먼데이 개그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추가겠죠. 오늘도 월요일병 스트레스 추가될지 모르겠는데 먼데이 개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양원수님 이렇게 생선들이 보면은 이게 물고기들이 아이큐가 떨어지는데 그중에 아주 그 제일 머리가 좋은 고기들이 있는데 어떤 고기인지 아십니까? 고등어입니다. 고등 교육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이스쿨 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인들이 꼭 먹어야 될 생선이 있습니다. 연인들은 이걸 꼭 먹어야 돼요. 뭐죠? 아나고입니다. 서로 사랑 아나고는 못 베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나고를 먹고 더 깊은 사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트클럽이나 이렇게 동성노예 젊은이들의 클럽 갈 때는 꼭 이런 안주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세꼬씨입니다. 세 명 정도 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꼬씨를 먹고 가면. 오늘도 먼데이 개그 스트레스 더 준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양원수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 알겠습니다. , 안녕. , 안녕. , 안녕. , 안녕. .